1대1드에 박재현 따라갑니다. 몸싸움, 몸싸움. 박재현. 오늘 주인한 골의 주인공이죠, 박재현. 박재현이가 자살골이면 제 데뷔골 아니에요? 그렇지. 우리 골대로 뭐 놓는 거나 상대방 골대로 놓는 거나 골이니까. 5번, 5번 합니다. 여기, 태현아. 가줘야 돼, 가줘야 돼. 쓰기만 해, 쓰기만. 김, 김, 김. 올라갑니다. 빨리 가야죠. 빨리 올라가야죠. 김요한이 길게. 여기가 더 훨씬 좋았는데. 반대, 반대. 반대쪽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요. 올라가야지. 안쪽에 지금. 정재원. 험인호 나가요. 패스 조금만 정확하게 하면 좋겠어요. 험인호 잘못 맞았어요. 뒤로 갑니다. 주인한, 주인한 가운데, 주인한. 그렇죠, 안쪽. 좋아요, 임남규. 됐다, 됐다. 좋아요, 임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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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키퍼 선방입니다. 임남규 찬스 왔는데요. 아주 좋은 기회가 왔었습니다만. 너무 아쉽게도 주발이 아닌 오른발에 걸렸어요. 너무 잘 들어갔어요. 너무 잘 들어갔어요. 임남규. 그런데 왼발잖아요, 임남규가. 오른발로 그날 수기수 못 맞고. 콜러킥이 됐습니다. 선출로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임남규 선수. 김준현 선수 패스 너무 좋았어요. 진가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찬스였는데요. 그렇습니다. 동점을 기회를 놓쳤습니다만. 콜러킥입니다. 이 정도 드러나는 건데. 빨리해, 빨리해. 시간 없어. 어디 있어? 코너킥, 코너킥. 코너킥, 코너킥. 지금... 키퍼! 최연구 골키퍼가 좀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시간 있어, 시간 있어. 슛 하는 과정에서 이제 6탄 방어였거든요. 그러니까요. 큰 부상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키퍼 우리 없어. 우리 골키퍼 없는데. 안 돼? 안 돼? 쟤 안 돼? 지안이 불러? 왔다 갔다 해. 못 풀었어? 네. 자, 경기가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또 이제 코너킥 상황이거든요. 네. 임남규 선수가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요. 지금 어찌됐끔 뭐 밀어붙이는 기세가 좋으니까요. 야, 벤져스 다 왔어! 벤져스 집중해!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자, 박찬 선수 지금 골대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네. 자, 볼방! 임남규 올려주고. 박찬휘! 박찬휘! 아, 박찬휘! 아, 박찬휘! 아, 박찬휘! 아, 박찬휘! 아, 박찬휘! 아, 그게 왜 또 재현이한테 가냐. 그래도 재현이 없겠냐. 자, 그대로 역습입니다, 역습입니다. 아, 이거 또 위험해요. 조심해야죠. 자, 빨리. 반대 숱해야 됩니다. 반대 숱해야 돼요. 권영규 선수가. 오케이, 오케이.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좋아, 좋아. 터치아웃도 했습니다. 자, 이럴 때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할 필요가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아멘